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자 오늘은 로블록스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엄청난 슈퍼 갓겜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로블록스를 하면서 이정도 퀄리티의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해볼 게임 로블록스 원피스 줄여서 로피스 오늘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잠깐 해봤는데 퀄리티가 진짜 정신 나간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로피스 바로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잠깐만 이거 머리도 이렇게 만질 수 있네 와 잠깐만 머리같은 경우에는 루피 머리도 있고 어 이거 에이스 머리다 그 다음에 모자 야 에이스 모자 이거 이거 간지인데 망토는 또 도플라민고에요 하하 오오 아 일단 어쨌든 해적인데 너무 혼종이구요 이거는 야 이거 스모커 옷인가 야 요렇게 갑시다 개멋있네 하하하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달리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와 이거 퀄리티 대박이네 그냥 오오 뒤에 이 퀄리티의 마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무기로 들 수가 있고 오 오 띠용 잠깐만 그리고 총도 있네 발사 아 이렇게 싸울 수가 있구나 잠깐만 검을 들고 이렇게 베어버린거지 엑스 버튼은 돌진기 이리로와봐 썰어버리야 샤악 샤악 팟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일단은 레벨같은 경우에 10레벨부터 시작해요 와 이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쪽은 어 이거 주변에서 뭐 큐울만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게 시스템이 글로벌 크루라고 해가지고 저만의 해적단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그거네 레벨업 올리는거에요 엘로와잇 자식아 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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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호 어디 또 레벨업 할만한 데가 없나 야 그리고 지도도 있네 와 왜 이렇게 커 섬이 몇개야 하나 둘 셋 넷 와 맵 겁나 크다 그랜드라인도 있어요 지금 현상금도 있네 아 아직은 근데 그 싸움을 안해서 현상금 따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 불주먹 에이스다 우리 흰수형 오야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렇게 부활했다 하하하하 어디 뭐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이 없나요 얼씨구 여기 합류하자 싸워보자 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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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버려 썰어버려 그리고 레벨 20대면은 1500베리를 사용을 해서 무기로 또 바꿀 수가 있네요 디옹 배도 이렇게 포항해 할 수가 있네 대박 처음에 이렇게 땜목부터 만들 수가 있네요 배리는 삼만배리가 들어가구요 와 고잉 메리오다 아 하여튼 배 타입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군배도 있는 것 같고 오 삼만배리 빨리 모아야겠다 이거 항해하려면 그리고 레벨 15가 되면 오니기리라는 기술을 배우거든요 여기 물 닿으면 죽겠죠 와 해군도 가능하네 여기는 초보마을인 것 같고 그러면은 다음 섬으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진영이 또 해군이랑 해적까지 나뉘어져 있네요 나중에 같이 전쟁도 가능하겠다 아니 로블록스에서 이 정도까지 구현을 했다고? 달려... 쭉 배가 없으면 말이죠 그냥 헤엄쳐서라도 가야지 뭐 와 여긴 뭔 섬이야? 보니까 이거 섬도 스토리별로 다 구현을 해놓은 것 같거든요 어 야 여기 해군... 뭐 해군기지야? 돌진 어택 뭐야 몇 레벨이야? 어마어마어마 95레벨? 와아아아 아니 이거 뭐 카이팅도 하네? 썰어봐 무빙 뭐야 이거 무빙 해줘야 돼 아직 저쪽 섬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네요 어 예 어 여기 잠깐만 여기서 설... 아 이쪽에 퀘스트가 설마? 맞네! 아 퀘스트가 이쪽에 있었구나 아 보스 퀘스트 824 경험치 포인트까지 공짜로 주고요 대박인데? 자 일단은 퀘스트 한번 진행해볼게요 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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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버려 썰어... 어 잠깐만 너무 센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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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퀘스트 완료 15레벨 이게 보스가 돈이 짭짤하네 보니까 이거 그냥 계속 죽더라도 보스 노립니다 내꺼야 야 이거 보스가 진짜ps자 개꿀이네 이거다 이거다 여기서 꿀파밍 하자 자 고납 스킬 한번 오니기리 배워볼게요 소드 스킬 오니기리 뭐 배운거야? 오니기리 발동 와우! 야 이거 스탑 매기는 거네 그리고 이게 상점에 가보면은 악마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 이거 현질 해가지고 하면은 악마의 열매 능력도 얻을 수 있거든요 하 이거 각이다 꿀잼각이에요 진짜 자 20레벨 일로와 너네 꾸야 예이 오오오오오오오오 맛있어요 이거 다음 섬으로 한번 이동해보자 우와 야 나도 좀 탁고가줘 배 좀 같이 타면 안되냐? 아니 3만원은 언제 모았대? 아 이거 빨리 휴지 해적단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퀘스트 하나 있지 않을까요? 딱 지금 다음 섬으로 이동할 타이밍 됐습니다 예 여기서도 퀘스트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는게 레벨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어요 아 그러네 퀘스트 있네 바로 보스전으로 들어갑시다 보스 퀘스트 오 무려 1900벨이에요? 야 이거 여기서 녹아다 하면은 생각보다 금방 잡겠는데? 와 이 해군 마을을 습격하는 이 느낌 너무 좋네요 너냐? 오 여기서 해군이 될 수도 있네요 하지만 저는 더러운 해군 놈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흰수염 해초단에 새로운 보스 휴이스라고 해요 휴이스라구요 해군 보스에요 자 오니기리로 오니기리 타겟 찍고 썰어 아잇 뭐야 월보 뭐야 저거 띠용 저거 어떻게 써? 나도 배워보고 싶다 나도 롤보 좀 쓰게 해주라 와 월보까지 구현을 해놨네 대박 오니기리 자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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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데미지 밖에 안들어가? 무빙 치면서 잡는 거야 아 이거 할 수 있어 얘만 잡으면은 대박 자 오늘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즐겨봤거든요 일단 막 월보도 있고 해적선을 얻어가지고 항해하고 다니면은 대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약해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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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